동양 철학자 박지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동양 철학자 박지혜입니다 자 이제 유교의 경전인 사설을 다 읽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도가 철학으로 한번 시선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철학하면 유가 철학과 함께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철학의 두 축이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철학적 성향을 물어보면요 나는 공자 유교적이야라는 분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노자 도교적이야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 나쁘다 그렇게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기 특성이 있는 거죠 철학이란 게 뭡니까 다양성 아닙니까 다양성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게 철학이라면 참 유교적 세계관이 있어요 군자든 대장부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이 도가 철학에서 꿈꾸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도가 철학에 노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덕경이라는 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도덕경 정말 논어만큼이나 유명한 책이죠 아마 세계적으로 번역된 번역서 중에는 논어책보다 도덕경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세계인들은 더 도덕경에 각광하고 있는데요 논어가 11,500글자로 된 일종의 문답책이라면 도덕경은 5,000글자로 이루어진 일종의 자먼적 석격의 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처럼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함축된 의미가 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 해석하는 거 보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가장 많은 설전이 벌어지는 게 바로 노자 도덕경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노자 도덕경 해석했다가 이거는 왜 그런 뜻으로 해석했냐고 계속 싸움 나는 게 도덕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읽으려면 자 우리가 책 읽을 때 노자 도덕경 5,000글자 81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겠죠 근데 과연 어떤 글자를 한번 중심으로 읽어볼까 제가 오늘 고민하다 뽑은 글자가 거꾸로 반이라는 글자입니다 반 반이란 단어 아십니까? 거꾸로 반 반대로 뒤집어서 돌아오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노자 철학을 이해하려면 이 거꾸로라는 철학 거꾸로라는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일종의 역발상 또 아니면 상식을 깬 비상식의 상식 노자가 좀 어렵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요 노자 도덕경 81장 중에 40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도라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반자 도지동이라 그러니 약자 도지용이라 생 것보다 약한 것이 도의 관점에서 보면 더 유용한 것이다 야 뭐 좀 뜻은 들어오나요? 야 이 도라는 것이 있어 우주에 근데 그게 우리가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아 거꾸로 가는 게 도의 운동 방식이야 예를 들어 볼까 강한 놈이 이기고 강한 놈이 오래 갈 것 같지? 아니야 거꾸로 약한 놈이 더 오래 가 부드러운 게 오히려 더 생존력이 높아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살아보니까 그러시던가요? 내 주장 강하고 내가 옳다고 얘기한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 더 멋진 인생을 살까요?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를 낮춘 사람이 오히려 더 존경 벗고 오래 갈까요? 아 글쎄요 뭐 그건 경험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비유는 들 수 있겠네요 태풍이 몰아쳤어요 엄청난 태풍에 그 강하고 오래된 그 단단한 나무들은 탁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태풍에도 견뎌내는 것들이 있죠 가느다란 풀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았기에 부는 바람에 맞춰 누웠죠 약하고 부드럽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강한 태풍에 살아남은 건 단단하고 강한 나무가 아니라 부드럽고 유약한 풀이었다는 거죠 자 노자는 그런 관점이에요 세상에 센 놈이 오래가지 않는데요 뭐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강량자는 부득기사라 시예요 시 강하고 센 자들이요 네 명대로 살지 못하리라 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센 것이 숭상되던 노자가 살던 춘추시대 말기에 노자는 확 상식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전쟁 좋아하고 남한테 으스대기 좋아하고 남 누르기 좋아하는 지도자들이요 그게 당신들이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야 그러니 거꾸로 가 우주라는 건 거꾸로 가는 게 우주의 운동 방식이거든 더 내려놓고 더 낮추고 더 섬기고 더 부드럽고 그게 진짜 오래가는 방법 중에 하나야 라고 한 게 바로 노자 도덕경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세고 강한 것이 결국은 그때는 센 것 같았지만 나중 가면 오히려 정말 몰락의 길을 걷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이 반자도지동의 철학을 노자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? 서번트 예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팀장님이 팀원들한테 내가 팀장이니까 따라와 하면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봤지만 요즘은요 팀장이지만 내가 서번트 종이 될게요 팀원들 당신들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오히려 거꾸로 반자도지동이라 거꾸로 섬겼더니만 어? 웬걸요?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자율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더라 이게 요즘 기업에서 유행하는 거꾸로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노자 도덕경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센 놈이 좋은 거 아니야?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이 뭐예요? 돈을 많이 벌고 통장에 돈을 채우고 지위가 높아진 거 그게 성공이 아니래요 거꾸로 그 번 돈을 잘 쓰고 가는 게 성공이래요 내가 얻은 지위를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어느 순간 탁 내려놓는 게 성공이래요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공성 신퇴 공성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? 성공이에요 노자는요 성공하라는 철학입니다 노자는 뭐 허무주의 철학 세상을 버리고 다 산속에 숨어라 속세를 버리고 거꾸로 산으로 돌아라 그 책이 그런 책이 아니라 멋지게 살아보래요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대요 성공했으면 성공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몸 신자 물러날 퇴짜 내 몸은 그 성공에서 물러나야 된다 제가 언제 한 번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 나이 한 80대신 할머니가 저한테 끝나고 면담 좀 하시지요 왜요? 그러니까 갑자기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왜 이렇게 좋은 걸 지금 가르쳐줬냐요 그래서 왜요? 그러니까 젊어서 혼자 되신 분인데 아들 하나를 잘 키워서 성공시키신 거예요 일명 그래서 며느리를 정말 잘 얻었대요 아 근데 문제가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한테 왜 그 혼자 되신 어머니가 아들 잘 키우고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며느리들이 그거 인정할까요? 그런대매요 그러니까 저처럼 똑똑한 며느리 얻었지요 이런 대매요 결국은 뭐 정말 며느리하고 사이도 좀 틀어지고 아들하고도 서먹해져서 요즘은 전화도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이 철학을 알았으면 거꾸로 가는 게 그게 진짜 오래가는 방법이야 알았으면요 며느리 얻어 놓은 날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공성신태 며느라 아들은 내가 성공시켰지만 이제 내 몸은 물러났게 며느라 너 다 가져 거꾸로 갔더니만 오히려 어느 분이 그래요 야 그러면 없던 딸이 하나 들어올 수도 있다 노자는 버리자는 게 거꾸로 가자는 게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룸을 만들고자 하는 굉장히 독특한 알고리즘입니다 버렸는데 채워지더래요 비웠는데 더 강해지더래요 이게 노자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역발상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걸 등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산들 좋아하시죠 요즘들 근데 산에 올라가는 게 등산 맞아요 하산해야 등산이 끝난 거 아닙니까 등산은 했는데 하산했다는 소식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잘 아시네요 조난 요즘 조난 당하신 분이 많아요 뭐 옛날에 돈도 벌었대요 지위도 올라갔어요 근데 주변 사람은 다 원수 만들어놨어요 그게 다 조난된 성공이에요 멋지게 성공하고 멋지게 버리고 가래요 멋지게 돈 벌고 멋지게 쓰고 가래요 쓰지도 못하는 돈이 그게 숫자일 뿐이지 무슨 그게 성공이고 돈이냐는 건데요 버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쓰는 방법은 잘 배운 데가 없거든요 노자는 반자도지동이라 거꾸로 가는 게 그게 우주의 운동 방식이야 내려놓고 비우는 게 그게 더 오래가고 더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게 바로 노자가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비워야 된다 근데 그 비움은 채움을 전제로 한 비움입니다 멋지게 채우고 멋지게 비우래요 이것이 잘 됐을 때 진정한 위대한 성인의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 81장 중에는요 성인이란 말이 한 31번쯤 나와요 성인은 성인은 성인이요 무슨 뭐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 정도 성공하신 분이 저 정도 잘나가는 분이 어떻게 남의 말에 경청하고 자기를 더 내려놓고 비울 수 있을까 그게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성인이거든요 그런 성인의 삶이야말로 노자가 얘기하는 역발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자에 보면 그런 시적으로 된 구절이 참 많아요 상선약수라 물을 보세요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물처럼 사는 것이지요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라 물은 모든 만물을 다 키워놓고도 자기가 키웠다고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지요 고로 기어둬라 이것이 진정 도에 가장 부합된 물의 모습이랍니다 내가 키웠으니까 내 거고 내가 너한테 베풀었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고 아 이거는 성인의 모습이 아니래요 키웠으되 주장하지 않고 만들었으되 소유하지 않고 베풀었으되 강요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더 존경받고 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텐데 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고 해서 있는 복마저 까먹냐는 게 노자의 철학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가요 세상이라는 게 더 드러내고 싶고 더 강하고 싶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면 이제는요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들으려 하고 좀 더 낮추고 섬기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노자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성인의 철학일 것입니다 자 도덕경이 이왕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노자 하면 또 장자가 나와야죠 장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